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입니다. 집에서 실내 트레이너를 사용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이클리스트들은 선풍기를 사용하는데 바람이 부분적으로만 불고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도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 트레이너는 너무 무더운 여름이나 겨울에 사용하는데 겨울에 선풍기를 켜놓고 살기에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 방향으로 하면 이상하게 자전거 탈 때와는 다르게 숨쉬기가 힘들죠. 이러한 단점을 제거한 제품을 영국 백마스터라는 회사에서 카디오54라는 신개념 선풍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자전거가 주행하는 시속 33마일 즉 54킬로미터의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필요 없는 방향으로 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들바에 설치한 리모컨 또는 수동으로 3단으로 바람 조절이 가능하고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오는 바람이 몸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며 숨쉬기 또한 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 또한 야간에 사용해도 좋은 일반적인 선풍기 정도의 소음만 발생합니다. 특히 좁은 방에서 책상 밑에 두고 지휘프트 같은 바이크 트레이닝 게임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가격은 현재 영국에서 66유로 정도에 판배되고 있으며 한국 돈으로는 98,000원 정도입니다. 고급 제품으로는 와우 키커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바이크 마스터 북스의 저자 황인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